오늘의 출고 차량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교환 때문에 진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드라이브 와이즈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틈풍 시트 뭐 없는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고객님이 오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셨고요 오늘 탑승으로 출고를 하는데 출고하기 전에 제가 차량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출발을 시켜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차를 몰고 도이츠 오토월드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한바퀴 돌아보면서 주행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한번 몰아볼 거고요 엔진 상태, 미션 변속 상태 이런 것도 한번 볼 거고 과속 방지 투하기나 이런 걸 넘으면서 하체에 잡돌이는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겁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 거죠 이 차량은 버티스틱기 2개에다가 버튼 시련도 있고 크루즈 에어컨도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열선에 문경석 조속에 열선 시트 통증 시트 전부 다 있는 옵션이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크게 한바퀴를 돌아보고 주행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엔진 상태도 나쁘지 않고 하체 잡소리도 없고요 실내도 전체적으로 깨끗했고요 조금 아쉽다고 하면 이제 내비게이션 없었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이제 주행 테스트를 마치고 다시 저희 도이치 오토월드 전시장에 옮겨 놓고요 탁송 기사님이 오면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늦은 시간에 오셨거든요 늦은 시간에 오셔서 차량을 좀 이렇게 테스트 해 보기 어려울 때는 제가 직접 꼼꼼하게 주행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출고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탁송 기사님 오셨고 차량 의정도로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탁송 기사님 오셨습니다